세상 사장님에게 하고싶은 말은? 돈 많이 주세요 팬들에게 하고싶은 말 하나씩? 사랑합니다 플레이리스트에서 파악하지 않는 인생곡은? 재즈, 잿베이커의 아이폰이나 트위즈니 아 멋있네요 록독어로 3개만 골라준다면? 5, 10, 32 제일 좋아하는 영어답은? 해피, 뷰티풀 지금 기분을 해시태그 3가지로 표현한다면? 해시태그 기분좋아 해시태그 비와요 해시태그 찝찝해 멤버들 중 재테크를 가장 잘하는 사람? 기현 I'm the young flexer 팝톡방에서 제일 대답 안하는 멤버는? 형원 너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? 아, I am 동생이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 한 명? 동생이요?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? 형원 형원 동남욱이는? 성 나의 매력포인트는? 코 형 1위곡 이름은? 드라마라마 사람 많은 곳에서 넘어졌을 때 됐었거든 일부러 넘어질 척하기 좋아하는 과일은? 좋아하는 과일, 배 요즘 놀러가고 싶은 지역은? 놀이공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? 가을, 겨울 스며라 앞이랑 뒤랑 가장 다른 사람은? 저요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? 안좋아요 진짜 안좋아 운동하는게 없어 내일 휴가간자면 같이 가고 싶은 멤버 딱 한 명 아이엠 내 비밀 한가지를 말한다면? 비밀은 비밀이지 비밀 소주 다음생에 뭐로 표현하고 싶어요? 돌이요 서로 표현하기 상대 바다는? 바다요 오구?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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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블러쉬 소리 맞지?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침대 보이는? 몸 100초 남았는데요 100초 남았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들은 노래는? 제 다음 커버곡이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